바람이 안 넘어와 그렇지! 진짜! 선거를 여기서 넘겨야죠! 입술이 파내지고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세윤이 약간 좀 멘탈이 붕괴다고 했네요? 멘탈 붕괴! 이거 왜 이러는 거야? 됐다! 이겼다! 이거 라비가 이겼다! 동갑! 아 동갑이래 동갑이래x2 동갑이래x2 동갑! 여기서 2점 잡고 이기는 거야! 오케이! 이걸로 이긴다고 네가? 야! 잘 봐! 이제 진짜 나 이제부터 이제부터 2점이야! 얘는 넘기기만 하면 돼! 라비 진짜 긴장했어! 라비도 긴장했어! 표정 봐봐! 우와! 됐다! 우와! 랩리! 역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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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치 포인트! 뭐 지금? 우와! 아니! 와! 아니 지금 카메라를 찍으면서 역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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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라비가 스매싱을 했어! 형! 자! 과연 정의는 승리할 것인가? 아 이거 정의야? 형! 그러면 15만 원짜리잖아요! 15만 원짜리 아니에요! 맞아! 맞아! 시윤이 형이 져서 가면은 가장 비싼 음식 시킨 사람 3명이 가는 거야! 맞아! 1, 2, 3, 2! 아 그러네! 제가 데스다! 그게 사실! 응! 데스지! 미안하지! 미안하지! 라가네 곱창전골! 여기 4,000칼로리라고 써있어! 맞아! 응! 와! 야! 애들이 이렇게 먹어도 쭉쭉 크는구나! 애들이 그래서! 800g에 4,000칼로리 써있거든요! 자! 분유한 님 더 먹으면 돼요! 자! 충전합니다! 충전합니다! 와! 야! 이거 봐요! 반이 먹어요! 반이 먹어요! 반이 먹어요! 반이 먹어요! 반이 먹어요! 왜 그러는 거야? 이거 뭐? 전 your 한번 눈 감아주라 미안하다! 아! 야! 분위기 무슨 시작하자! 어? 에헤헤에헤헤에 헤헤헤! 약간 막 그런 게 맛있어 먹고! 에헴! 에헤헤! 30kg 통과정! 과연 누가! 누가 따로 갈 것인가! 자! 매치 포인트! 매치 포인트! 서브 들어갑니다! 우와! 아예! whack! 아...듀스로 가면 갈수록 아비가 힘들어 아...듀스로 가면 갈수록 아비가 힘들어 안돼.한 번 더 먹을게요 미안합니다.한 번만 더 나 오늘만 선다 진짜 많이 먹었어 이번에 이거 넣고 있을 때 바로 해야 돼 여기다 바로 줄 거야 안 봐줘 진짜 어? 이게 바로... 열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넣으면 되잖아 이쪽으로